네 희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네 지금 대한민국의 아주 희귀한 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. 요트에서는 구더기를 쓸고 있는데 이 경상 남북도 분들은 이거를 등하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측에서는 희귀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. 뭐냐고요? 구더기 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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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난리가 났어요. 오시는 분마다 기본 한 통 한 500통은 받아 놔야 될 것 같습니다. 와 와 와 와 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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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굵은 더기 어 뭐지? 빙어 더기에 다섯 배 큽니다. 아 네네네네 와 희귀한 일이 벌어진 희귀한 미끼 탄생 출연 원래 알고 있지만 안 썼을 뿐이에요.